최근 일본은 고래사체의 발견, 지진 횟수의 감소,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리블 와카야마현에서 발견, 3월 18일 보름달을 전후로 강진발생 등의 매우 안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달은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달임으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3월 16일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발생 하루 뒤인 3월 17일부터는 대부분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3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3일 연속으로 1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12일부터는 갑자기 동북지역 미야기형과 후쿠시마 지진 이외에 지진이 줄어들었습니다. 3월 22일은 드디어 한자리 수인 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북지역 미야기형과 후쿠시마에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지진이 멈췄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지진이 이태 간격으로 발생 중입니다. 3월 14일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에서 3분 간격으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3월 16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악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또 이틀 뒤인 3월 18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근처의 이와태현에서 진도우강이 발생을 하였고 또 이틀 뒤인 3월 20일에는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3일 뒤인 오늘 3월 23일에는 대만과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1시간 간격으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서양 지진은 오늘 3월 23일 새벽 1시에 발생을 하였고 대만 지진은 그 1시간 뒤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대만과 오키나와 같은 근처의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했었다면 이번에는 오늘 3월 23일에는 대만과 지구 반대편의 대서양에서 1시간 차이로 하여서 규모 6.7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1월 3일에도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하루 뒤인 1월 4일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대만과 똑같은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12일 뒤에는 남태평양 통과에서 1월 15일에 해저화산의 대폭발이 발생하여서 그 충격파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고 그 충격파로 인하여 해일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도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에는 일본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남카이 트로프 지진 경계 지역이고 이곳에서 규모 6.6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규모 6.8이었다면 남카이 트로프 임시정보를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했을 것입니다. 오늘 3월 23일에는 대만 화랜 근처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일본 오키나와 본성 북서해에서 규모 4.6과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북의 균형을 맞추면서 치고 올라올 경우 규수 지역과 다시 한번 후쿠시마를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대만 지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만 화랜 연 인근 해역에서 오늘 3월 23일 새벽의 경우 6.7 지진이 발생해 한 명이 닫히고 도로가 갈라지고 건설 중인 다리 일부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트로 대만에서 일어난 강도가 가장 높은 지진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강도를 6.9로 발표했다가 6.6으로 하향 조정한 뒤 다시 6.7로 정정했습니다. 대만 소방당국은 타이나니안 남부에서 한 남성이 지진으로 떨어진 유리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타이동 장빈의 한 도로에는 무게 1톤의 낙석이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진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gmc 등의 일부 민감한 생산기계가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 이후 15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고 대부분 규모 3.6 이하의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중국 푸젠성 푸저우, 셔몬 등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대만 화렌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규모 6.4에 지진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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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